리조또 쿠킹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올라갔어요 여기 진짜로? 응? 지금 들어갔어요 진짜로? 좀 되게 불안하신 거 같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 안 물어봐도 되지? 괜찮아 괜찮아 진짜로? 아 플리스토님이 제일 힘든 거 맞았는데 내가 진짜 또라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100인분이 20분에 나와요? 100인분 20분 돼요 진짜로? 응? 왜 저렇게 오버하지? 좀 짜증이 났었어요 이제 안 돼 시간 안 돼 20분이면 끝나요 쿠킹은 진짜로? 요리하는 또라이가 감정에 몰입이 돼서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?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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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정이 많이 휘둘리시긴 하잖아요 플레이팅에 들어가야 되는데 리조또가 불안해서 괜찮은 거죠 진짜? 아니 지금 알아서 해야겠다 자 리조또 맛짱을 뜰 수가 있나? 개인전이면 제가 이기죠 저는 나갈게요 일단은 인정 흑백 요리샷